함수 f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이랬죠. 연속이란 말은 x 는 1에서 값이 이렇게 되었을 때, 예를 들면 1이라면 연결이 되잖아요. 그래서 1이 아닐 때와 1일 때의 함수 값이 같아야 돼. 그래야 안 되면 이게 연속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에도 1을 대입했을 때 5가 나와야 됩니다. 됐죠?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3은 반드시 5가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a 는 3이 우변에 의하면 빼기 3이 되니까 2가 됩니다. 그래서 2번입니다.